보령하면 대천해수욕장, 해수욕장하면 보령 푸른 바다와 넓은 백사장 거기에 익사이팅 레저 더하기 해클 잼, 허니 잼, 예스 잼 대감놀 바닷길이 열리는 현대판 모세의 기적 이런 신기의 바닷길이 있었어? 무창포 타고 올라가면 놀라운 전망이 한눈에 보인대 내 마음속에 저장 성주산의 마음을 빼앗긴 난 금사빤인가 봐 이 맑은 동기, 수량 풍경 거기 이 피턴 시드도 뿜뿜뿜 뿜뿜 보령 최고의 힐링 스팟 이거 레알, 반박 불가, 인정? 어 인정 성주산 자연주향님 덜업 조각보관에 1500여점의 작품이 있다는 게 레알크루? 조각도 구경하고 꽃도 구경하고 너도 구경한 거야 야, 동물도 있어? 졸귀탱 우주 푸셔 아파트 뽑아 청청 수영장 가서 그냥 숨만 쉬어도 좋을 듯 풍경 새재리에 조선시대의 최고 경치 인정? 어 인정 천하절경이라 극찬했던 다산 적양궁 선생님 성견주명 리스펙 야, 우리 보령여행 갈래? Sure, why not? 보령여행으로 삶의 질 향상 각 인정? 어 인정?